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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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장난이 아닐거에요. 왜냐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KBS에서도 저에게 지금 러브풀 보는 날이 나는데 KBS 연예인의 빅래 스튜디오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막 끝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. 어... 하하... 글쎄요. 뭐... 초심을 잃지 않고 뭐 연예인이지만 서민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야, 메니저야 다음 스케줄 뭐냐? 없냐? 없어요.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뜨거운 hint 끙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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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ین